끝내 주게 액션 샤빈 슬터지게 액션 눈치 볼 거 없잖아 빛이 나고 있잖아 끝내 주는 쇼타임 매듈 누구만의 쇼타임 세상이 놀랍게 우리가 누구를 w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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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맘에 가둬두지 마 어서 일어날라 ready, good, get it, action 샤빈 슬퍼지게 액션 눈치 볼 거 없잖아 눈치 볼 거 없잖아 쏟지게 액션 쏟지게 액션 쏟지게 액션 we love you 쏟지게 액션 깜짝 놀랐어 쏟지게 액션 이렇게 많이 하셨을 때 너무 많이 하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빛망망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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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o общ이나 고맙습니다 누가 몰랐다 여자의 문제다 방음은 여기 벽카덜이 무너질 수도 있대요 네 그럼 두 거시양 콘락렛 땅땅땅 거시양 콘락렛 땅땅땅 거시양 콘락렛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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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양 콘락렛 땅땅땅땅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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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땅땅땅 땅땅땅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맞춰 창조한다라는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땅 땅땅땅 뜨거운 방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뉴이스트가 되겠습니다 야 캬 저희가 태국에 오기 전에 애프터스쿨 선배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요 태국은 정말 사람들이 치즈를 안시고 우측도 맛있고 경짓을 못 타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긴장만큼 멋지고 좋은 나라인 거 같아요 왜 이렇지 백호 백호 민족 많을 말해주는 백호 워낙 근데 근데 백호 워낙 워낙 튼튼해져 백호 워낙 태양 코사무이 코사무이 왜 며칠 전에 송담비 선배님 반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고기가 좋다고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가야 돼? 응. 저는 모든 곳에 가야 돼. 모든 곳에 가야 돼. 모든 곳에 가야 돼. 저희는 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간단한 인사말 만한 외국어 왔어요. 저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할까? 누가 먼저 시작을 할까? 많이 많이 많이. 하하하하 네. 희림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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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대요 오케이 미니언파 김 마이 컵? 김 마이 컵? 제이하 랍뚱본나 컵? 랍뚱만 컵짤 러브 타이나라고? 넌 나빠 멋대로 하잖아 틀려 그릴 때가 찬쩍 론 랍뚱본나 찬쩍 내려 드릴게요 찬쩍 내려 드릴게요 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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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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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념이 지금까지 계속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있을 팬미팅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팬소리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출연하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팬미팅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중에서 태국 노래를 준비했는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정말 많이 знают 진짜 너무 잘루하는데 함박asti açık 터져나오는 잭팟 누가 뭐라고 쏘아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터져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can't stop 또 깨져봐야 아픈